Here we go Here we go Let's move, as I canぞ全 약속 Let's move, get in love and chobo Got you in a mood I like red wine Swing, baby, swing, cause tonight in my mind Let me make your whole world start to speak You spend in that night when I'm not freakin I'm only good for as long as I can A swing baby, swing, yes swing and burn The family share fun now it's my turn We gon swing till we all go Band-band-band P-p-p-pon-pon-pon-pon Now stop biakloss 오늘은 새로운 Sultan bowls ow ja cat 바로 이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오랜만에 퀸스마트 대 맥라렌 F1 GTR의 다이케서 리뷰해볼까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소장해보는 맥라렌 F1 GTR이랑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요. 예전에 제가 빨간색상으로 F1 GTR을 소장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블루색상 맥라렌 F1 GTR은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F1 GTR 다이케서랑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맥라렌 F1 GTR 이 차에 대해서 스펙에 설명해드려볼게요. 일단 이 맥라렌 F1 GTR 같은 경우는 맥라렌 F1의 베이스를 해서 만든 서킷용 머신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하게도 차량의 중앙에 운전석이 존재한다. 원래 실제 차량들 보시면 운전석이 양쪽 끝에 존재했는데 이 차는 원래 실제 차량으로 시트가 3개씩이나 있어서 차량의 중앙에 운전석이 존재하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맥라렌 F1 GTR 모델 또한 차량의 운전석이 존재하고 양쪽에는 이런 시트가 탈거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차는 시트가 탈거된 이유가 서킷용 머신이기 때문에 좀 경량화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시트를 두 개 다 탈거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맥라렌 F1 GTR 이 다이케스트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맥라렌 F1 GTR 모델을 한번 전면부로 보시면요.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죠. 역시 헤드램프도 약간의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고 사이드 미러나 그리고 약간의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약간의 프론트립 디테일도 훌륭히 지원해줬습니다. 확실히 전체적인 전면부로 두고 보시면 역시 킨스마트 맥라렌 제품만의 디테일을 잘 뽑아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헤드램프 파츠에서부터 이런 프론트립,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 마감, 사이드 미러 마감도 훌륭히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거 보시면 트렁크 쪽에 약간의 보니펜트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측면부로 보시면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역시 맥라렌 F1 GTR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죠. 이런 측면부의 바디라인이나 이런 파이브 스포크 휠 그리고 이런 도어 캐치 디테일도 훌륭히 지원해줬고 그리고 측면부의 이런 휠 마감이나 사이드 스커트도 훌륭히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이런 스포일러 파츠, 후면부의 이런 스포일러 파츠나 테일 램프 클리어 파츠, 그리고 약간의 이런 베이기 팁 파츠 디테일도 훌륭히 지원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다이게스트의 한번 도어를 열어보고 이제 한번 내부를 본격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맥라렌 F1 GTR은 이렇게 버터플라이 도어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도 보시면 이 맥라렌 F1 GTR은 이렇게 버터플라이 도어로 되어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맥라렌의 시그니처 아니겠습니까? 맥라렌만의 아이덴티티라면 이 버터플라이 너가 빠질 수 없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맥라렌 F1 GTR, 이 다이게스트 한번 내부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도 이 맥라렌 F1 GTR 모델을 한번 내부로 보시면 실제로도 내부가 이렇게 운전석 쪽이 중앙에 있는 게 인상 깊죠? 실제로도 맥라렌 F1 GTR 모델도 이렇게 차량의 중앙에 운전석이 존재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차량도 똑같이 재현해 준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지만 양쪽에 조수석 쪽 시트가 탈거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따 내부를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조수석 쪽 시트가 탈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마감도 훌륭히 재현해 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조수석 쪽 한쪽 시트도 탈거되어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반대쪽에서 보시면 이런 귀여운 후브나 이런 전체적인 실내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 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맥라렌 F1 GTR 이 다이캐스텔의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맥라렌 F1 GTR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 저도 오랜만에 데려오는 킨스마트 F1 GTR이지만 진짜 잘 뽑아줬어요. 오랜만에 데려오는 킨스마트 맥라렌 F1 GTR이지만 전체적인 퀄리티는 훌륭합니다. 이런 외장자의 퀄리티면 뭐 도웰링 기믹 디테일 그리고 이런 내부 마감도 훌륭히 재현해 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레드 색상만 소장해봤지만 이 블루 색상 노랫만에 데려오봤기에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디테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맥라렌 F1 GTR 이 다이캐스텔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찍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텔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방